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쉽게 예쁜 컵 만들어 볼게요. 풀 가위 필요합니다. 주황색 컵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위아래 색종이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내립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 위아래 색종이 다시 한번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접었던 거 모두 펼칩니다. 이렇게 선들이 많이 생겼어요. 방향을 돌려줄게요. 이번엔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위아래 색종이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모두 펼칩니다. 접은 선이 하나, 둘, 세 개 보입니다. 맨 아래쪽 세 번째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오린 색종이 버리지 마세요. 아래쪽에 첫 번째 칸을 이렇게 접은 선을 따라 모두 가위로 오려줍니다. 오린 색종이 오른쪽에 맨 첫 번째 칸을 접은 선에 맞추어 한 칸 오려내줄게요. 위쪽에 이 선에 맞추어 색종이 접어내려주세요. 주황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접은 선들이 많이 보여요. 이 선이 바깥쪽으로 나아가도록 모두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모든 접은 선들을 이렇게 바깥쪽 선이 되도록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모든 선들을 접어주면 색종이가 자연스럽게 이런 둥근 컵 모양으로 말리게 돼요. 왼쪽에 첫 번째 칸 아래쪽에 풀칠합니다. 뒤쪽으로도 풀칠해줄게요. 오른쪽에 첫 번째 칸 색종이를 이렇게 벌려서 마지막 칸을 껴 넣어주세요. 풀칠한 곳이 잘 붙게 꾹 눌러줄게요. 오린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린 거 하나씩 차례대로 이렇게 풀칠해주세요. 가운데 풀칠하고 두 번째 오린 거 이렇게 붙여줄게요. 다시 또 가운데 풀칠하고 세 번째 색종이 아래쪽으로 붙여줍니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붙여줄게요. 저는 지금 목공룡 풀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 딱풀을 사용한다면 자른 색종이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가운데 풀칠하고 마지막 거까지 붙여주었어요. 뒤집어서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 꾹꾹 풀이 마르도록 꾹꾹 눌러줄게요. 뒤집어주세요. 혹시 뾰족뾰족하게 모서리가 나왔다면 이 부분들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잘라진 부분 이 끝부분에 풀칠해서 깔끔하게 붙여주세요. 손잡이 만들어 볼게요. 미리 오려두었던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아래쪽 부분을 3분의 1 정도 접어주고 위쪽 부분은 아래쪽의 주황색 부분이 아주 조금만 겹쳐지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은 선이 3개가 보입니다. 이 선들 따라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선이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손잡이 모양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서 첫 번째 칸을 반으로 접어줄게요. 왼쪽 마지막 칸도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 반으로 접은 부분에 풀칠해 주세요. 미리 만들어 놓았던 컵에 붙여줄게요. 풀칠해서 두 장이 겹쳐진 부분에 손잡이를 붙여줍니다. 아래쪽도 아래쪽 선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풀이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면 예쁜 컵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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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